아 기호입은 권만수육원 망렬아들 권기도입니다 저.. 저세기 뭐 저기 있어? 예 보시다시피 저는 정신병자입니다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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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그.. 그.. 잘난 집 구성마다 꼭 하나씩 있다는 돌연변이 집안의 망신살이자 망렬입니다 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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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기 성식집 공원 유세장인데요 우리 집이.. 뭐.. 엄마, 아빠, 형, 누나 사투리 5초까지 그냥.. 그냥 싹 다 서울법재상 목물 들이대요 아니 나만 어리서부터 똥멍청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닌데 그냥.. 그냥 좀 모자르게 태어난 건데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이해 못한다고 무시하고 말썽핀다고 가두고 하.. 나도 같은 자식인데 하도 투명인간 지급하길래 그냥 나 좀.. 나 좀 봐달라고 제발 나도 좀 봐달라고 그 미쳐날뛰다 가요 그러다가 진짜로 미쳐버렸습니다, 여러분! 이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기를 이거 그냥.. 그이 나를 다 사라지기 지급할 수 없나.. 그이 나를 다 사라지기